돈 벌었다 돈 벌었다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3년 후 정도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 분위기는 8천만 원 선이잖아요 근데 1억 5벌을 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면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보면 사실 이건 지금 개인들의 비트코인의 열광만 갖고도 우리나라만 갖고도 사실 이 정도 구간은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억 이상 그 이상을 보려면 지금 우리 지가총액이 애플하고 같아요 아마 애플보다 조금 높은데 이거는 대형 기관들 아이비라든가 이런 은행들이나 국제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4월달에 제이핑몬권이나 골드만삭스가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기관이 들어오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이팔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진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갔어요 근데 페이팔 CEO가 공통천업자가 나와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를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희가 비트코인을 결제로 도입을 해서 주가가 엄청 갔는데도 그 CEO가 자기는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달러를 괴롭힐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게 환칭이라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고 홍콩에서는 뜨돌아 맞았고 근데 그게 비트코인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항상 얘기하면 이거 위험을 반드시 알아라 우리나라 외환위기 잘못하면 비트코인으로도 올 수 있다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은행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채팅방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외환을 갔다가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이거 미치겠다 너무 많아서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은행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영업점에서 지침을 따르냐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냐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20% 정도 비쌌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중국에서 1억짜리 1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우리나라에 보내면 2천만 원의 차이가 난 게요 그걸 우리나라 조선족분들 통장으로 보내갖고 그걸 환전을 해서 중국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외환 반출이 돼요 이게 사실은 2017년 2018년에도 우리나라 알고 있어서 막은 거에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말을 못하는 거죠 정부에서 대단히 위험한 부분 리스크한 부분이라 말을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이 커진 데서 한국이 시세보다 60%까지 비쌌거든요 만약 50%, 60% 비싸버리면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우리나라한테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매도라고 그게 원화로 환산이 되고 다시 달러나 위안으로 바뀌어서 나가버리면 제가 지금 말한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시중기기에 놓여있는 것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 정부는 외환에 또 수급의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사회적 반항에 우려가 돼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도 비트코인에 비우적인 발언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갖고 만약에 제도화하면 빨리 제도화해야 돼요 정부를 정말로 이걸로 외환이 부족한 걸 채울 수도 있지만 외환 위기를 마실 수도 있는 정도의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워낙에 큰데 복합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야 비트코인 시장에 자산 유출만 갖고는 외환 위기가 오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신용위기에 몰리게 되면 우리 IMF 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기현장을 안 해줘서 망한 건데요 만기현장을 안 해준 이유는 기업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기업들은 어땠냐면 수출을 해서 1년 있다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50억짜리 어음을 갖다가 만기현장을 미국에서 안 해줘요 안 해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S&P 무딕스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추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만기현장을 못해줘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신용대란이 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신용등급을 깎아버린 상황에 통화에서 아프나 이런 게 만약에 밀려버리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외환수급이 대단히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라든가 이런 지식인들이 모여봐 한번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암화폐를 막은 게 사실 해외 리포트를 보면 위안화 반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018년에 그래서 중 정부가 잘못하면 위안화 반출이 심해지니까 외환 반출이 심해지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비트콘을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페이파 창업자가 얘기한 걸 다시 상질시켜드리면 페이파 창업자의 얘기가 방금 우리나라 같은 사태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열었는데 거기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데 비트코인 가기가 폭락을 해버리면 반대로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1억에 왔는데 1억 2천만원 차이를 갖고 나가도 비트코인 오르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해외에 팔아가지고 외환수급을 가면 되는데 그렇게 던지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천만원이 되면 우리는 외환을 나눠주고 천만원 1억에 1억 2천에 환전을 했는데 천만원짜리 비트코인만 남았으니까 1억 1천만원 그냥 유출되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중요한 그래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황남아파트로 투자하고 싶은 서민이 황남아파트 가격이 비싸니 마영성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에 나와버린 거죠 제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망했을 때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무슨 근거로 1억을 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동성 계속 이렇게 풀면 어떤 이유에서 계속 풀게 되면 결국엔 자산은 피라미드로 간다 맨 위에 미국 주식가 금 골드 미국 주식 가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 가고 그 다음에 더 이머징한 필리피 인도네시아 베트남 주식 가다 며칠 전에 베트남 주식 총가를 떨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트코인으로 간다 그저께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자산에 이동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러니까 리스크한 자산을 마지막으로 가면 그 유동성은 끝나요 우리 시장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왔는데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이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느껴진다는 거죠 강남당을 못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듯이 부동산을 강남 부동산을 못 사는 친구들이 마영성 같은 걸 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약간 꺾인다는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결국 어디 마영성 그 다음에 경기도 문처 일상 안오르던 그 일상까지 위부더지헨스까지 분양이 나면서 그 이후로 얘기가 이제 부동산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오르고 그 밑에 코인들 오르고 아이티코인까지 한번 올랐어요 아직은 시장에 유동성이 담아있어서 한번 더 이 순환이 될 것 같지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보고 하반기에 좋은 비율을 안 주면 시장에 좋은 비율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경제를 제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사실상 자산시장 비트코인 말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워치 이머징한 주식들은 자금이 빠르게 부터 할 거다 미국은 나홀로 성장할 거다 미국에 지금 최근 들어서 소외받던 유통주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있죠 해운이나 조선 철강 철도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여행 이런 쪽이 좋을 수 있고 오히려 아이티 쪽에서는 지금 구글하고 MS는 최고가를 찍었는데 애플하고 테슬라나 이런 데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아주 긴 역사 아이티 쪽에서 좀 역사가 좀 길다 싶은 쪽이나 이런 쪽은 가격이 유통이랑 또 연결돼 있는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데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테슬라 빼고는 좀 쉬어가는 이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 우리 전통경제하고 맞닿아 있는 종목도 이쪽으로 지금 사당분이 편입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의 인프라 설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좋게 보지만 하반기 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식이 실적이 좋아서 좋았다? 사실 요번 코로나 때 많은 에너지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실적이 좋아서 실적 좋은 회사를 번덜만 달 갖고 살아? 아니다 뭘로 분석을 했냐면 미국 금리 인상 갖고 분석을 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유동성을 풀었을 때 레벨업을 했지 차화정 2000년대 차화정도 당연히 미국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걸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IT 버블 IT 버블 때 2000년 초반이잖아요 IT 버블에 뭐 있었어요 그때 뭐야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인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쭉 내렸다가 1%까지 1.5%가 1%까지 내려놓은 거 사실 그게 주식으로 유동성이 들어갔다가 IT 버블이 딱 터지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또 초점을 해서 내려주고 이런 금리 사이클 안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레벨업을 했지 실적이 좋았던 코로나 이전에 실적이 좋았을 때 보다도 주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고 지금 나가기도 좋게 주가 지수가 올라가 있는 건 물론 실적이 대단히 중요한 건 맞는데 번덜만산에 종종 사야되는 건 맞는데 해외 자본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느냐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할 거 이번에는 동학개미까지 불붙어 주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옳은 거기 때문에 단기 과열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지금 코로나가 뭘 만들어놨냐면 올스톱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몽상가들이 꿈을 꾸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진짜 저점에서 사신 분은 먼 미래에 진짜 그냥 지들이 돌아다니는 자유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생각을 해서 산 건데 이게 왜 주식에 많이 들어왔냐면 모든 사람들이 멈추면 맨날 출근하다 멈춰놓고 한 두 달씩 돼 있어요 뭘 할까요 생각을 해요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 다 묶어 놓으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빠서 안 보던 거 아니면 상상을 많이 못했던 이런 쪽 갑자기 뭐 화성을 간다는 얘기도 요새 엄청 나오잖아요 돈나무로나가 그 ETF 관련해서 상품을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데 그게 용인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코로나로 멈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산과 이런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줬고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가게 내가 됐다고 보면 그 부분만 갖고도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그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사회적 현상이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쪽에 몰려있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 건 사실이고 베팅이라는 개념보단 꿈을 꿀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테슬라의 자유주행이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될지는 2, 3년 전에 몰랐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기업하고 연관된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좀 있지만 사람들이 좀 이슈화될 만한 걸로 쫓아다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암호화폐라는 건 그런데 결론적으로 암호화폐가 그런 부분에 추정을 맞추다 보면 뉴스에 민감해지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은 못하고요 계산적으로 수강적으로 계산하면 간단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타계 최근에 코스피만 보면 거래대금이 아마 1월 8일인가 44조 찍었다가 9조 7조까지 내려갔어요 하루 거래대금이 반대로 업비트라는 거래소 하나만 우리나라 거래소 하나만 기준으로 며칠 전에 25조를 넘었어요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는 것보다 많아요 이게 그럼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으로 합치는 종목이 805종목 2000 몇 종목이요 2개 합쳐서 근데 업비트 단일거래소 하나에만 200종목이 안 돼요 그럼 간단하게 너무 오르지 않은 코인을 내가 사갖고 정보한다면 거래대금은 2000종목보다 훨씬 더 적은데 10분의 1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오를 확률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 쉽게 답이 나왔죠 오를 수 밖에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차라리 저가의 성장성이 아직 덜 나온 종목으로 사는게 오히려 투자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소각적으로 리스크는 많지만 리스크가 있는 지금 유동성 자금이 있고 거래대금이 있는 상황에선 무상향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거죠 단 이 유동성이 빠지면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되는 거죠 주목할만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 프로젝트들하고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밀크나 보라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디카로그도 엄청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위험은 한데 지금 조정이 들어가 있는 한국코인 쪽에서 좀 대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정부 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 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코인이 해외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한국 유동성 빠지면 진짜 90% 빠져요 지금 유동성이 있는 장소에서 두 달 세 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자꾸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장기투자를 얘기하는데 장기투자라는 건 내가 접점선에서 들어간 걸 장기투자하는 거지 지금처럼 버블 권역에 이미 많이 번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위해서 장기투자한다? 물론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80%가 빠져도 여기서 또 3, 4배는 갈 수 있는 여력이 4, 5년 묵혀둘 수 있는 상관은 없는데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알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코인들이 규제를 하면서 가이드에 못하는 코인들은 상패가 계속 나올 거야 그럼 3년 4년을 못 가져가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한국코인을 들어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뭐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원론 대단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도식화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주식이 망하면 미국이 망해요 간단히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냥 주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인들의 노후가 다 주식에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이 빠져면 미국 정부가 정권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구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부동산이 망하면 문제가 되지 주식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그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권역이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걸 지금부터 장기투자로 가져간다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오히려 코인투자는 무조건 다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주의해야 되고 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오른 것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빨간불이 들어가니까 오르고 있는 것을 하시거든요 2, 3일 동안 연속하라고 하고 있는 종목을 차라리 찾아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일 당장 이득을 1주일 1달 갖고 있어 어차피 이 유동성량에선 어떤 기능을 하는 코인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돈으로써 환산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르고 있는 것을 사서 오늘 5% 먹긴 먹어요 늦게 사도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만약에 코인이 떨어지면 남들은 2배를 먹었으니까 자기도 계산해요 남들이 이미 2배, 3배 먹을 코인을 2배, 3배 나도 먹을 때까지 빼지 마야지 다음 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손절을 해요 그런데 그게 또 턴이 암호화폐는 되게 짧아요 1주일만 있으면 또 자기가 판거 2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빨간불 오른거 다 갖고 또 5% 먹어요 타면 먹긴 먹는데 타면 또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떤 종목이든 2, 3 이상 이상하게 많이 떨어졌다 이런 종목이라면 조금 한번 봐서 이 정도 정도 원다멘탈이면 투자할 만하다 옥석호 이렇게 관련된다고 투자하시는 것이라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상장은 걔네들의 자산가치는 사실은 거래대금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성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장이 가능한 거고 주가 배류로 100조 정도 받았죠 지금 100조를 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비트코인 시장의 제도화라고 시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4월달에 저는 1억을 찍을 거라고 지금 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좀 빠졌어요 많이 많이 빠졌을 때도 아니다 롱뷰로 보는 게 맞고 단순히 한국은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빠지는데 해외는 올라요 최근에 왜 한국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리니까 해외는 올라도 한국은 빠지는 것처럼 뭐여갖고 콜인이들은 그게 시장의 하락인지 알고 매도를 해요 외국이 오른데 한국이 좀 빠진다고 4%, 5% 빠졌거든요 그건 잘못 보시는 거예요 시장을 전혀 못 보시는 거예요 해외 시세를 보면서 한국 시세를 체크해야 되는데 해외는 오른데 한국이 떨어진다고 그걸 팔면 안 되죠 오히려 한국이 많이 비싼 걸 가격 조정해준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놓치시는 경향이 있어요